당연히 패링하기 쉬운데 패링! 야 이게 안됐다고! 에엥? 아 무서워 아 씹혔어 둘다 이거 안되고 아니? 아 뭐야 아 진짜 아니 닥소1은 소형방패 대형방패 상관없어 닥소2나 그거있지 아니야 빨리하면 쳐맞아 닥소2패링 닥소1패링이 거의 즉발패링이거든요 근데 아까 그거패링 안된거 좀 약간 이상하긴 하던데 와 데미지 안들어 나보다 트랩이 더쎄 야아 여기 어떻게 왔어 또 되네 이게 또 되네 함정문제인가? 그냥 붙어서 뭐야 잘 쫓아와와 함정도 피했어 쟤도 맞거든요 함정 아 꼼수자리인데 여기 해볼까? 영웅의 소울있잖아 여기 해보자 저거 어떻게 하는거더라? 이걸 패링을 해야됐었네 이걸 어떻게 하더라 ㅅㅂ ㅡ수록 ㅅㄹ ㅅㄲ ㅅㄲ 엉불해야지 엉불해야지 돌아왔으니까 헤링 아! 또 이거야! 내가 꺼져! 만명 열쇠 오우! 마스터끼 이 정도면 야, 그거 뭐 지급화이오가 안해 그 귀찮아 어차피 넘어갔네 이미 아 역시 역시 얘는 방패가 답이야 오오! 악걸레오 잘못하면 저거 저거 밑바닥까지 내려가거든요 진짜 어! 쿠피 안씁니다 쿠피 안찾아요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그냥 무시하고 갑니다 이제 아이 귀찮아 다 필요없어 그냥 슈로 여기 지나가면 되고 여기는 맞을리가 없으니까 아아아아아아아아아 탐을땀 어떻게 된다 슐일 데미지 오셨구요 뭐야뭐야 돌 뭐있어 방금 방금 돌 뭐야 뭐야 돌이 뒤에서 갔는데 공격 슐일 유하 너무 많이 뒤져가지고 의식한거에요 방금 달린게 스피드런 하는 사람처럼 달렸어요 아까 그거 출혈당하고 중간에 죽을뻔한거 빼고 아 진짜 내가 여기 핫도플 전에 몰라가지고 말하기도 싫다 핫도플 몰라가지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어 뭐야 준비동작이였어? 가둔하는줄 알았네 잠깐만 아아 진짜 타이밍 개쩔해 에스트 먹는 타이밍도 개쩔해 음? 천재네 천재 일로가면 개 그거 뿔 뿔 개 잡을 수 있지 아야야야야야야 쒸 리칼의 작업 야 페일 안돼? 구체질 구체질 구체질가 없잖아 아 이 자식아 어허 잠깐만 어허 어허 너 그렇게 쓰러지는거 인정한다 투에서는 리카르의 작업이라고 나오는데 여기서는 리카드의 작업이라고 나오는데 리카드 리카르 여축 쓰레기템 두개 나왔네 아이씨 여축은 왜 쓰레기냐 너무 좋아요 근데 잘 안나와요 그래서 아까워서 못써요 그래서 쓰레기입니다 차라리 성능이 후지면 막 써버리고 잘 나오면 막 써버릴텐데 좋은데 굉장히 좋아 피도 풀피 되고 상태이상도 다 풀려 좋아 그래서 못써 나 예전에 다크소울2 할때 진짜 한번도 쓴적 없었어 여축 예 심심해가지고 나중에 와 이거 왜 남았지? 그러면서 한번 뭐 그냥 풀피인데 먹어본적은 있어도 덮.. 덮게 덮게 쓸 수가 없더라고 야 고기엔 희생의 반지 저것도 왜 쓰레기냐면 한번 터지면 수리가 안돼 저거 다크소울2는 예 희생의 반지가 수리가 돼가지고 사기였죠 죽어도 망자가 안되고 그러니까 수리해서 계속 쓸 수도 있고 응 100% 그 회복템이라서 아끼게 되더라고 아끼똥이야 말 그대로 저기 아이언골렘도 굉장히 호구인데 내가 이번에는 저걸 잡고 싶거든 뭐지 절벽으로 떨어뜨리고 싶은데 잘 안될거같은데 어 야 뭐야 이거? 야 여기다 불 원래 지르냐? 야 여기다 불 원래 지르냐? 어? 어? 아 그니까 쟤 아 쟤 잡아야되는구나 아 나 처음 알았어 이제 알았네 아 그니까 나는 얘 잡을 때 단 한번도 저런 적이 없어가지고 왜 그런가 했더니 내가 항상 쟤 잡고가서 그랬었나봐 야 야 핫터풀 ㅈ 됐다 안 앉았네 안 앉았어 뚱이 큐? 쇼컷도 안 뚫었다고? 무슨 쇼컷 그러네요 어어어어 여긴 오는구나 아 깨서 안 오길래 안 오는 줄 알았지 여기 미믹도 하나 있는데 미믹이 뭐지? 태골 무슨 태귀나 어 꼬고볼? 무슨 꼬고볼? 꺄어어어어 꺄어어어 아, 아직도 왜 안 앉았어? 까마 왜 이렇게 너프된 버그임? 쎄내 고성이 더 싫어 달려! 안 오네 그래, 12,000 쏘로 날라왔구나 Д all phones 스으읍 Rob 1 안 돼! 해해해해! 흐헤헤 leshv large 흐흑 diagonal побsche 재가 왜 들려 재미 들렀더라고 쫄경 흐흠흐흫 흐흨 쓰 코보이 지나면 봤어 코코코코코코 눈 코코 오우 오우 헉 창조 킬ű각 미쳤구요 창조 킬ű각 야, 저렇게 죽기도 어렵다 진짜 아아, 아아! 오오오 5 två 4 주 오 오 오 오우 살짝 앞에 털끝 스쳤다 진짜 너가 문젠데 이제 오오오오! 행운! 행운의 한발 으아아앗! 뭐요? 이 은혜 잊지 않을게 잊지 않을게 왜? 왜 앉지를 안았니? 왜 안 죽였단 말이야? 잠자가 다 깜짝일로 저기, 2, 2, 2, 2 어? 자고 PU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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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안죽어? 어어어엌 싸코킥 아 에스트 근데 왜 일곱개지? 야 멋있다 일로와 일로와 어 맞았네 왜일 Lobo 뭐랄까 물방 보여주세요 머물 물 물 야, 어디야, 어디야. 어? 뭐야. 안 쓰러졌어? 안 나와, 안 뚫었어, 씨. 흠, 총망. 아, 뭐야. 왜 안 나가, 왜 안 나가줘. 아이씨, 그냥 잡았네. 원래 여기, 여기서 하면은 떨어지는데. 아이씨, 그냥 패는구나. 아니야, 나도 처음에 잡을 때 힘들게 잡았어. 이번엔 근데 약간 패턴 파악이 잘 됐어요. 저거 잡을 때 주의할 게, 앞으로 찍는 거는 그냥 가랑이 사이로 피하면 되는데, 가랑이를 짚는 모션이 있어, 주먹으로. 그것만 잘 피하면 되더라고. 난 처음 잡을 때 그 가랑이 짚는 모션을 잘 못 피해가지고, 계속 잡고 버려. 다크솔4? 다크솔4? 80TI 버거워하는 거 보소? 아아... 아아... 이건 정화죠. 이건 정화죠. 이게 온슈타인하고 저기... 존스노우냐? 흐흐흐흐흐흐. 온슈타인하고 존스노우 잡으러 가야지. 아, 이 시키 겁나 센데. 벌써부터 쎄다. 야, 싸우지마. 싸우지마. 핫도 찍고 얘기하자. 쟤, 흑기사 토끼창으로 그냥 푹푹 찍으려면 죽겠는데, 이씨. 그치. 여기까지 뭐다? 멍청해서. 여기서 난 속였지. 바로 앞으로 그냥 가면 된다고? 죽을래? 맞을래요? 바로 앞으로 간다고? 뭔 소리 하는게. 여이씨. 다음 시간에 계속 structural. 이게 내 든 거로. 난 안전해. 난 안전해. 난 안전해. 하나만 잡고 레벅 하자 결정할 버드 뭘 쓸지 아직 지금 모르겠어요 오우 아 우리 이쪽 아아 저 반패 찍기 아 무기를 뭐 쓰지 개고민되네 진짜 일단 이거 기량 좀 찍어놓자 기량 12는 줘야 될 것 같애 괜히 지금 체력 많이 올려놨다가 나중에 올리기 힘들 것 같으니까 쓰읍 흠 안잡이기가 없는데 재미가 없다고 하니까 근데 크리모는 너무 또 뻔하고 사람들이 너무 잘하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이하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이하니까 쓰읍